네 벌써 이렇게 또 1시간이 후딱 갔습니다.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순삭이죠? 바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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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않나요? 네 시간 진짜 빠르네 너무 아쉽죠? 멤버들 어떠신가요? 아쉬워요 네 많이 아쉽다고 봅니다. 그러면 우리 마지막 두호와 함께 두호 방금 비웃은 사람들이요 두호 얘기했는데 두호 하면서 누가 비셨죠? 자 어쨌든 마지막 무대를 한번 보여드릴텐데요. 여기 마지막 무대는 몽환적인 그런 파워도 들어가 있지만 좀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이에요. 여러분 눈이 즐거운 무대였으면 좋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해볼까요? 내 밤의 맘을 향해 담아 조금씩 이루어질 거야 너랑 한쪽 꿈질릴 때 알겠네 내 맘이 들인다면 더 크게 좋아 준비의 시작은 내 눈에 들어갔다 간직한 조각들을 가야죠 다시 한 번 지나가는 그때 계절의 풍경보다 우리의 일을 꿈에다 싶어 멈추지 않게 두 눈에 놓고 늦어와 시티가 바나라마 기쁨의 맘에 속에 남은 가져나 우리 너의 손에 더 불러 볼 속에서 눈에 들어갔다 너와 나의 맘속에 영원한 비유가 내 맘을 향해 담아 너와 나의 맘을 향해 담아 우리의 마음을 향해 담아 너와 나의 맘을 향해 담아 너와 나의 맘에 들어갔다 너와 나의 맘을 향해 내가 이 길이 나의 맘을 향해 나의 맘을 향해 우린 그 모습이 내 맘을 향해 담아 이 생각은 나의 맘을 향해 어 이 생각은 나의 맘을 향해 담아 나의 맘을 향해 담아 우리 너의 맘에 들어 그가 우리의 맘을 향해 담아 너와 나의 맘을 향해 담아 너 올라가 오게 될 거야 영원히 여기 오게 쏙 더 많이 된다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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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